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테마 14강 나갈 차례고 나갈 법은 등기 종류 쪽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등기 종류 쪽에서는 독립적인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출제할 때 한두 지문씩은 출제하고 들어오고 또 등기 종류를 알아야지만 등기법 공부할 수 있으니까 어떤 등기 언제 할 것인가를 세 번을 잘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등기 종류의 경우는 먼저 세 번 하는 분류 기준이 대상 따라 분류라는 것이 처음 나옵니다. 대상 따라 세분한다는 얘기는 무엇을 등기할 것이냐 따라 분류 기준인데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가 사실의 등기라는 등기가 있고 또 하나가 권리 등기로서 세 번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의 등기를 다른 말로 표시라는 등기 또 다른 말로 표제부 등기라고 부릅니다. 등기부의 경우는 구성이 일단 표제부라는 것이 있고 갑부라는 것이 있고 1구가 정해져 있는데 일단 표제부 등기를 다른 말로 사실의 등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의 등기의 경우는 기재하는 것이 부동산 표시하는 사항을 기재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토지의 경우는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다가 토지의 소재하고 집안하고 지목과 면적을 등기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의 등기 또는 표시라는 등기 또는 표제부 등기라고 부르는 것이 분류 기준이고 건물의 경우는 건물의 종류하고 구조하고 면적하고 건물 번호 그 다음에 부석 건물 표시 등을 기재합니다. 당연히 여기도 건물의 소재하고 집안은 당연히 기재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소재와 집안은 사람의 이름 역할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등기가 들어갑니다. 그럴 경우는 등기법에서는 사실의 등기를 독립적인 등기로 인정할 것이죠 문제가 발생하는데 등기법의 경우는 사실의 등기도 하나의 독립 등기로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인정하다 보니까 등기부가 일반적으로 표제부하고 갑구하고 올구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표제부만 가지고도 1등기를 구성할 수 있다는 하나의 차이점이 만들어집니다. 일반적인 건물 같은 경우는 등기부가 표제부하고 갑구하고 올구가 정해져 있는데 예외적으로 규약성 공유 부분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실의 경우 이런 경우를 뭐라고 부르느냐 규약성 공유 부분이 표현을 합니다. 아파트 관리실이 있을 경우에 관리실도 건물이 따로 존재하니까 등기부를 따로 두긴 두어야 됩니다. 두긴 두어야 되는데 아파트 관리실의 경우는 입주민 전원의 공동소유이니까 누구 것이라도 알릴 목적으로 갑구하고 올구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표제부만 갖고도 1등기 구성할 수가 있는 게 차이점이고 또 중요한 것은 요게 중요합니다. 이 규약이란 것은 문서화된 약속을 규약이란 말 씁니다.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문서화 만드는 것을 규약이란 표현을 하되 규약이 폐제가 되어서 공유 부분 관리실을 전용 부분으로 개인에게 처분했습니다. 관리실을 개인 A에게 처분했을 경우에 취득한 A가 어떤 능계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요건 30일에 기출문제에 출제되었던 부분이고 보조등기별로 다시 또 배우긴 합니다. 이때 지체 없이 소유권 보조등기학이 되어 있으니까 요기까지 참고하시되 중요한 것은 표제부등기도 독립등기로 인정을 한다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분류기준의 경우는 권리등기예요. 이제 표제부를 봤으니까 이제 누가 권리자인가 권리등기를 파악을 하는데 권리등기라는 것은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가 갚구등기하고 을구등기로 나눠지는 것이 두 개의 부분이고 갚구라는 것은 누가 주인인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경우를 갚구라만 사용을 하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 이외의 등기는 을구에 기재해서 따로따로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이 권리등기인데 우리가 등기부를 열어봤을 때 누가 주인인가 궁금하더라 열어보는 것은 갚구를 열어서 소유권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을구에 통해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권리의 등기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이냐 가장 먼저 나올 등기를 소유권 보조등기란 말 씁니다. 보조등기란 것은 미등기부동산에 대해서 최초로 처음 하는 등기를 소유권 보조등기란 말 사용을 하고 등기부를 최초로 개설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건물을,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내가 지을 집을, 전원주택을 예쁘게 졌습니다.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한 경우에 이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최초로 처음 할 등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소유권 보조등기라고 부르고 등기부를 개설한 이후에 그 다음에 권리 변동등기가 이루어집니다. 보조등기 실향은 후에 실향할 등기인데 보조등기 실향한 이후에 소유권은 이전 등기할 수도 있고 지하물권에서 저당권, 전세권 등 설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걸 통칭해 부를 때 권리 변동기를 표현을 하는데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등기부 구성이 표제부하고 값구하고 얼굴을 구성하더라. 그래서 표제부에 등기할 사항은 부동산 표시를 기재하는 것이 부동산 표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표제부라는 것이고 값구에 등기할 사항은 누가 주인인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이 값구이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들은 의부에 기재해서 등기부에 실향하는 것이 목적이 되므로 이제 의부에 기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부에 등기할 때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소유권 이외 권리에서 나눠주기 때문에 등기부의 기본 구성은 표제부, 값구, 의부로 구성한다는 점 꼭 참고하시고 세분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이 분류상에서 대상 따라 세분했으니까 어떤 내용이냐 내용에 따른 분류가 6개가 따라 붙는데 내용 따라 세분하게 되면 처음 나온 것이 기입등기란 말이 나옵니다. 기입이란 것은 적어놓는다 이 의미가 기입의 뜻인데 등기가 만들어진 다음에 새로운 등기 원인을 통해서 등기 사항을 처음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기입등기란 말 씁니다.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가 소유권 보조등기란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전등기란 것이 있고 제한물과 설정등기에서 이렇게 보조등기와 이전등기와 설정등기를 기입등기란 말 사용을 합니다.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류할 것이 경정등기와 변경등기를 세분하셔야 됩니다. 경정등기란 것은 무엇이고 경정등기란 것은 무엇이냐 둘 다 내용은 같아요.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하나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차이점이란 것은 불일치가 언제 발생했느냐 보고 따지는 것이 이 두 개 등기 차이점이에요. 경정등기란 것은 등기의 차고나 유로 다른 빠트린 게 있을 경우에 등기상 일부가 실체관계와 원시적으로 불일치하는 게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원시적으로 불일치하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게 하는 길을 경정등기란 말을 쓰는데 등기회 처음 기재할 당시에 등기 끝나기 전에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등기상 일부를 잘못 적었다거나 또는 빼먹은 경우 이때 실행할 등기를 경정등기란 말을 사용합니다. 경정이란 것은 다시경, 발일정, 다시 바로 잡을 때를 경정이란 말을 사용을 하는데 등기명인 즉 권리자에 대해서 성명과 주소를 잘못 기재했다거나 일부를 빠뜨릴 때, 그럼 빠뜨린 게 언제이냐 등기가 끝나기 전일 경우는 경정등기로 시정을 합니다. 반면에 변경등기란 것은 등기가 완료된 후에 완료된 후에 등기상 일부가 변경이 되어서 실체관계 불일치하는 경우에 이를 시정할 때를 변경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럼 차이점이 생기는 것은 둘 다 일부의 차고, 일부의 차고인데 잘못된 것이 언제냐가 차이점이에요. 등기 끝나기 전일 경우는 경정등기로 시정하게 되어 있고 완료된 이후에는 다른 말로 후발적 일부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는 변경등기로 시정하는 것이 내용이 되어서 등기가 끝난 다음에, 끝난 이후에 등기명인, 권리자가 이사가서 주소가 바뀐다거나 또는 전세금이 바뀌는 경우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은 불일치가 언제 발생했느냐, 등기 끝나기 전이냐, 후냐 보고 나눈 것이 두 개의 차이점이니까 원시적 일부일 때는 경정등기로 시정하게 되어 있고 후발적 일부일 때는 변경등기하게 되어 있으니까 두 개 비교해서 세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것이 이제 네 번째 말소등기라는 게 나오는데 말소등기란 것은 실행하는 목적이 등기가 전부가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잘못되어 있는 경우, 원시적, 후발적 원인 못지 않고 원인을 불문하고 실제 관계가 불일치하게 된 경우에 등기 이상 전부를 소멸시키기 위한 등기를 말소등기란 말 씁니다. 등기 이상 전부가 잘못된 경우에 이때 등기를 없애기 위한 것이 말소등기여서 원시적 일부일 때는 어떤 등기일까요? 위에서 금방 경정등기 한다고 배웠고 후발적 일부일 때는 변경등기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말소등기란 것은 원시적 전부이건 후발적 전부이건 전부 다 말소등기로 빠져가게 되어 있으니까 전부이 하자는 말소등기로서 등기를 싹 지우는 것이 이 등기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례가 존속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기간 만료로 용익권, 전세권 같은 경우 소멸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피담원 채권이 전액이 소멸되버립니다. 변절통에 소멸되는 경우도 말소하는 경우 이때 실행할 등기를 말소등기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말소등기라는 것이 나오는데 말소등기라는 것은 말소등기랑 관련 이어집니다. 말소가 잘못되어 있으면 또 말소할 수 있느냐? 말소등기를 또다시 말소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말소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 말소등기를 또다시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말소회복을 통해서 회복하게 되어 있는데 등기상 전부나 일부를 잘못 지운 경우 부적합하게 말소된 경우에 대법원 판라가 말하기를 권리와 등기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다 보니까 권리와 등기가 하나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권리와 등기는 하나가 아니라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때 상속을 받은 경우는 등기 안 해도 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등기된 토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 상속인이 등기 안 해도 취득을 합니다. 그럼 이제 취득했다는 얘기는 실제 이 토지의 주인은 상속인인데 등기부상은 피상속인 나올 수 있다 보니까 등기랑 실제관계서를 맞지 않을 수가 있으므로 등기와 권리는 하나가 아니라 별개의 문제로 다릅니다. 이럴 경우에 권리와 등기가 존재하고 있다가 등기를 잘못 지웠어요. 등기를 잘못 지운 경우에 권리가 살아있느냐 소멸되느냐 이 문제가 발생하는데 등기를 잘못 지웠다 할지라도 권리는 소멸되지 않는다가 판례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등기를 전부 날부 잘못 지웠을 경우에 살아있는 권리에 맞게끔 잘못 지워진 등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실행할 등기를 말소회복등기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권이 신청도 안 했는데 잘못 말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부족한 말소가 되어버린 경우에 이 말은 기관을 등기한 상태에서 단축해달라고 변경등기 들어가는데 등기관에 착오로 싹 말소해버린 거예요. 그럼 변경등기 할 상황을 말소했을 경우에 잘못 말소했죠. 이때 이를 다시 회복할 때 실행할 등기를 회복등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오게 된 계기는 말소등기 말소등기 인정하지 않으니까 말소가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회복하셔라 말소 회복등기로 하되 범위가 전부 또는 일부니까 주의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멸실등기란 말에 나오는데 멸실등기라는 것은 이제 어떤 경우에 실행하느냐 크게 두 가지 실행하는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가 등기된 부동산이 전부가 멸실한 경우 그럼 토지건 또는 건물이건 등기된 이후에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 등기부를 폐쇄하기 위해서 실행할 등기를 멸실등기라고 부릅니다. 아주 예전 일이지만 가슴 아픈 사건이지만 예전에 강남에 있던 산풍 백화점이 폭삭 주저앉아버려서 건물이 통째로 없어져 버립니다. 이럴 경우 이 건물이 존재하고 있을 당시에는 건물 등기부를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건물이 멸실해버리게 되면 건물이 없어진과 동시에 등기부도 없애기 위해서 실행할 등기를 멸실등기라고 부릅니다. 멸실등기는 부동산이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실행할 등기니까 구별하시되 또 하나 실행하는 경우가 나중에 뒤에 가면 자세히 배우겠지만 건물은 존재하질 않아요. 건물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등기부가 만들어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문제입니다. 건물은 실제 토지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등기부가 작성이 돼버린 경우 이런 경우도 멸실등기합니다. 멸실등기하다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사례가 만들어지는데 하나는 전부가 멸실한 경우도 있고 또 하나가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등기부가 있을 때에도 멸실등기하게 돼 있으므로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기입등기라는 것을 기재했다 설명드렸고 범위를 잘 물어봤던 것이 기출문제인데 경정등기하고 그다음에 변경등기라는 것은 범위가 얼마큼이냐 등기상 일부가 잘못되어 있을 경우에 이때 실행할 등기를 변경 경정이라고 부릅니다. 단 차이점이 생기는 것은 어떤 차이가 발생하느냐 이 두 개는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잘못된 것이냐 완료 후에 잘못된 것에 따라서 등기가 바뀌게 돼 있으니까 완료 전일 경우는 어떻게 고치셔라 경정등기로 시정하는 것이고 완료 후일 경우는 변경등기로 고치는 것이 차이점인데 둘 다 등기상 일부가 차이점이 차이점이라는 점 꼭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볼 것이 이제 말소등기하고 또 하나가 멸실등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말소등기나 멸실등기라는 것은 등기상 전부가 잘못된 경우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말소등기라는 것은 등기상 전부가 잘못된 경우에 말소등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멸실등기하기에는 부동산이 전부가 멸실등기라는 경우에 멸실등기라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그럼 지금처럼 전부가 멸실등기하셔라 거꾸로 한번 이해해보자고요. 그러면 건물이 삼층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가 삼층만 멸실하게 되면 그럼 일부만 멸실했을 경우에. 그럼 일부가 멸실한 경우 어떤 등기 실행한 것이냐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삼층 건물 중 삼층만 날라갔을 경우는 일, 이 층이 남아있죠. 전부가 멸실한 것인가요. 일부가 멸실한 것인가요. 일부가 멸실했습니다. 이때는 등기 끝난 후에 멸실한 것이 돼버리니까 일부 멸실은. 이걸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일부가 멸실한 경우는 변경 등기 사유로 빠져가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위가 전부일 당시에는 무슨 등기 실행하시느냐 전부일 당시에는 이때는 말소등기나 멸실 등기를 통해 등기를 실행하도록 규정된 것이고 일부란 말이 나올 때는 변경, 경정 등기로 실행하는 것이 차이점이니까 범위 따라 등기가 바뀌는 것이 내용이 되므로 꼭 참고해서 세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서 출제도 많이 했어요. 30일의 기출문제에도 등기사항 일부가 등기 끝난 이후에 잘못된 경우에 이를 시정할 등기를 경정 등기란다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등기 끝난 이후의 일부란 것은 후발적 일부가 되니까 경정 등기가 할 게 아니라 변경 등기로 실행하는 것이 내용이 되므로 이렇게 끌고 들어오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 어떤 등기 할 것인가를 잘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떠들어 보자고요. 원시적 일부가 잘못되어 있더라 실행할 등기는 경정 등기, 후발적 일부일 경우는 변경 등기,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전부가 잘못된 경우는 말소등기하더라 말소가 잘못되어 있더라 또다시 말소할 수 없으니까 말소 회복 등기로 회복하는 것이 과정이고 또 건물이나 토지가 전부가 멸실한 경우는 멸실 등기하는 것이 대상인데 일부가 멸실한 경우는 변경 등기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차이점 잘 파악해서 세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분류 기준의 경우는 넘어가시게 되면 82페이지가 형식에 따른 물질의 말이 나옵니다. 형식에 따른 세분하게 되면 등기를 주등기와 부기등기로 세분하는데 주등기를 다른 말로 독립등기란 말을 사용하고 부기등기는 독립등기번호 부재하지 않는 경우 부기등기란 말을 쓰는데 차이점은 표시번호 부여한다거나 순위번호 부여할 때 독립된 번호 부여하는 경우를 주등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등기 순위번호가 1순위, 2순위, 3순위들이 부여되는 경우를 주등기라고 부릅니다. 순위번호가. 반대로 부기등기란 것은 기존 등기의 순위번호의 아래쪽에 부기제비토라고 정론을 의미하는데 부기메토라는 것은 지금 약칭해서 1회 부기로 약칭하게 됩니다. 정확한 표현은 1회 부기제 1호 이렇게 기재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걸 약칭해서 이렇게 기재합니다. 그래서 1회 부기 1호라고 기재할 때 부기등기란 말을 쓰는데 큰 틀의 경우 원칙은 주등기 방식.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부기등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크게 둘로 세분하게 되면 소유권을 토대로 태어난 등기가 대부분 다 주등기가 됩니다. 반대로 설명 다시 드릴게요.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기준으로 태어날 등기가 부기등기인데 부기등기의 특징이란 것은 갑골골 들어갈 수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도 표지의 부위에는 부기등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어떤 게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분류 기준이냐 사물 당시에는 이렇게 세분할 때 편합니다. 세분할 때 주등기, 무기등기 기준의 경우는 반 갈라서 아이고 색깔이 안 넘어갔네요. 반 갈라서 이 집에 대해서 갑이란 자가 소유권자가 있다 가정을 하고 이 집에 대해서는 A란 자가 전세권자가 있다는 가정 안에 두 가지 세분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 이게 가장 기본적인 틀인데 소유권자가 자기 소유권을 팔아먹을 수 있겠죠. 소유권을 잊었는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소유권자가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소유권 담보 잡히고 소유권에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고 채권자가 가압류할 수도 있고 등등등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것 전부는 어딜 잡고 들어가느냐 소유권을 토대로 쭉 들어오는 게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전세권자 입장에서 전세권자도 전세권을 양도한 경우에 이전 등기할 수가 있고 전세권 담보 잡히고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고 전세권에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고 가압류, 가처분 등등등 다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여긴 전부 전세권을 토대로 쭉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럴 경우에 등기가 태어날 때 순위번호를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문제인데 소유권을 잡고 들어오더라 전부 다 주등기 방식으로 등기하는 것이 방법이어서 순위번호는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부여하는 게 주등기라는 얘기이고 반대로 전세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 저당권 이전 부기등기, 전세권 잡은 저당권 부기등기 방식이어서 전부 다 부기등기로 가는 것이 큰 틀이 됩니다. 그래서 등기가 태어날 때 소유권을 잡고 들어오느냐 소유권 2위를 잡았느냐 기본 틀이 되어서 소유권을 기준으로 실행할 때를 무엇이라고 부르더라 주등기라고 말하는 것이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목적으로 실행할 때가 부기등기 방식으로 실행하는 것이 차이점이 되므로 큰 틀을 이해하시면 세분화되 어떤 게 주등기인가 어떤 게 부기등기냐는 공부가 되면 저절로 알게 되니까 일부러 외우면서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해결됩니다. 그다음 봐야 될 것이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효력에 따른 분류란 말이 나옵니다. 이쪽이 중요한데 효력에 따른 세분하게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 크게 둘로 나눕니다. 둘로 나누어서 하나가 종국등기라는 등기가 있고 또 하나는 예배등기로 세분하는데 등기는 종국등기라는 등기를 다른 말로 본등기라고 불러요. 종국이란 말이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종자가 마칠 종자가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 효과 발생을 시키자 이 의미를 종국등기라는 말 사용을 하고 또 다른 말로 본등기라는 말 쓰되 다른 말로 뭐 일반 등기라는 말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인 등기를 다 총칭해야 부르다 보니 일반 등기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등기별 기록을 하면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기본 틀이다 보니까 등기는 물건면 효력이 발생할 때를 종국등기라는 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등기는 언제 효과가 발생할 것이냐 시점이 3개가 정해지는데 우리가 등기 신청을 합니다. 등기 신청이 들어갔을 경우에 등기를 등기관이 접수를 받게 되면 접수한 효과가 언제 발생할 것이냐. 접수한 효과는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저장이 될 때 저장된 때 접수한 효과가 있다고 해서 부릅니다. 그 다음에 접수를 받고 등기를 실행하게 되면 등기한 효과는 언제 발생할 것이냐. 등기한 효과는 이제 접수한 때부터 발생이 됩니다.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시점이 되는 것이고 등기라는 것이 모든 것이 끝나는 시점은 이 등기를 처리한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데 끝나게 돼 있는데 그 조치를 한 것은 등기소에 가게 되면 등기관이 여러 명 있습니다. 어떤 등기관이 사물 처리했는가 확인을 위해서 등기관들이 본인의 식별 부호를 입력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시점이 정해지는데 지금은 이게 중요하겠죠. 등기한 효과는 언제 발생하느냐. 접수한 때 발생하더라. 효과 발생하는 등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 종국등기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 등기의 뜻이에요. 하지만 예배등기라는 등기란 것은 다른 말로 가등기가 하나 존재하는데 가등기는 미리 사전적으로 할 등기를 가등기란 말 씁니다. 그래서 가등기란 것은 부동산 물건 변동에 대해서 이제 본능기와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래 실행할 등기를 가등기란 말 씁니다. 근데 가등기란 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가등기란 것은 하나가 지금처럼 청구권을 보존할 등기를 보존 가등기란 말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또 가등기를 쓰는 목적이 채권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 활용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가등기를 담보 가등기란 말 쓰는데 저한테 배우는 가등기는 청구권 보존 가등 이것만 배웁니다. 이거는 본등기하기 전까지 효과 발생하지 않는 것은 등기법에서 배우실 내용이고 반대로 이 담보 가등기란 것은 민사 특별법에서 민법상 배우실 내용인데 이 민법에서는 담보 가등기를 저당권하고 동일하게 취급하다 보니까 경매 실행권도 있고 우선 변조권까지 인정하는 권리로써 저당권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근데 우리는 저한테 배우는 것은 이것만 배워요. 보존 가등기만. 보존 가등기 왜 하느냐 간단히 설명드리고서 확인하겠습니다. 가등기하는 목적은 이 집에 대해서 가비란 자가 을에게 이번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집을 증여하겠다고 해서 합격하면은 집을 증여한다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이 말을 철석하지 믿고서 열심히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을 합니다. 합격을 했는데 집 주시죠 얘기했더니 이 집을 다른데 팔아 버렸어요 이미. 집을 주기로 했는데 시험 보기 전에 가위 이 집을 다른데 팔아 버리게 되면 집 받을 수가 없다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합격하게 되면 내가 집 가질 수 있는 권리 이 청구권을 지킬 수가 없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진짜 줄 거면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가등기 해주시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순위로 갑에 소유권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합격하면 집을 받기로 2순위로 을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가등기를 합니다. 가등기하면 주인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습니다. 주인은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 그냥 소유권을 가등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등기라고 효과 발생하지 않으니까 예배등기라고 빼준 겁니다. 언제 효과 발생하느냐 나중에 합격한 다음에 본등기하면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본등기 하기 전까지는 효과 발생하지 않는 등기를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가등기만 쓰는 겁니다. 가등기란 것은 미리 할 등기를 가등기만 쓰니까 하나만 예배등기 존재하는 것이 내용이어서 가등기를 제외한 가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등기를 전부 다 뭐라고 부르느냐 종국등기라고 부르는 것이 차이점이니까. 이 등기 종류를 잘 세분해서 어떤 경우에 어떤 등기 할 것이냐 꼭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대상따라 세분할 때는 사실의 등기, 권리의 등기, 그 다음에 내용따라 세분할 때는 기입등기, 경정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말수회복등기, 멸실등기, 형식따라 세분할 때 주등기와 부기등기, 그 다음에 효록따라 세분할 때 중국등기와 예배등기에서 종류를 쭉 세분하신 다음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한번 OX문제 한번 정리하신 다음에 예상문제까지 풀어보시게 되면 충분히 등기 종류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테마 14강 강의를 설명드렸고요. 앞으로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꼭 정리 잘해서 세분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